부산에서 올해 상반기 발생한 수인성, 식품 매개 감염병 집단 발생 건수가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부산시 조사 결과 올 상반기 집단 발생 건수는 25건으로 2020년 8건에 비해 3배 이상 많았으며 지난해보다도 9건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부산시는 하절기를 맞아 살모넬라균 감염증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등 발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식품 섭취와 위생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